험한 현장이나 커다란 장비를 다룰 때 꼭 필요한 무선 원격 조종 기술은 사용자의 편의뿐만 아니라 안전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산업계의 고급 기술로 손꼽히는데요. 최근 이러한 무선 원격 조종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고의 품질과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2006년 첫 제품을 출시해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장과 사용자를 충분히 반영한 제품으로 경쟁력을 쌓아왔다. 외국에 리모컨 제품을 수입하는 일을 하면서 한국 실정에 맞춘 리모컨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이들 기업은 다양한 시장 감각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금의 제품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저희 기업은 산업용 무선 리모컨 전문 제조업체로서 천장 및 타워크레인, 호이스트, 윈치, 엘리베이터 등의 무선 원격 조종기 연구와 생산에 특화된 전문 기술 업체입니다. 꾸준한 연구와 앞서가는 기술력으로 다양한 시리즈와 신제품을 내놓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 벤처기업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영 중인 기업 부설 연구소도 정식 등록이 되어 심화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업용 무선 리모컨을 인체 구조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모터와 감속기 등의 시스템까지도 국내 상황에 맞게 재설계해 산업용 무선 리모컨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산업 현장의 거의 모든 무선 조종기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곳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릴게요. 현장의 편의를 위한 원거리 조종에서부터 안전상 무선 조종이 필요한 산업용 크레인과 철강 발전소를 비롯한 각종 산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폭 지역에서 필요한 무선 리모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면서 본질 안전 방폭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무선 리모컨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부터 통신 장비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된 저희 제품은 현장에서 응답성이 좋고 분량률이 낮은 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 제품의 가격과 서비스가 현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며 이들의 제품은 외상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기술력까지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제품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안전성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런 안전성과 관련해서 어떤 기술력을 접목하셨나요? 안전을 향한 저희 노력은 비상버튼이 다른 버튼과 같은 면에 배치된 독특한 디자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상상황에서 비상버튼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동시에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에도 먼저 닿아서 다른 버튼이 눌러짐으로써 생기는 사고를 방지했습니다. 후발 주자로 산업용 리모컨 시장에 뛰어든 이들 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데에는 기술력과 더불어 철저한 AS도 큰 몫을 했다. 신속 정확한 서비스로 어필해온 이들은 이런 성실함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왔다.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를 위해서도 정말 남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AS가 발생하면 본사와 전국 각지 대리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에 있어서도 설치나 회로 점검 등 재방 관리를 필요로 할 때 매뉴얼이나 별도 회로도 없이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현장에서 스마트폰 충전기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치 역시 저희 기업만의 노력입니다. 특히 수신기에서 송신기로 바로 복사까지 가능한 이 RF 오토다운 스트림 기능은 세계 최초로 이들 기업이 선보인 기술로 다른 송신기를 활용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 제품의 편리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최근 이란과 터키의 제품을 수출하며 해외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셨다고요?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시장에서 저희만의 기술력이 빛을 발한 것처럼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최근 이란과 터키의 제품을 수출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해외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모권 제품의 경우 전파 관련 문제를 인해 각 국가마다의 인증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은 완벽한 준비와 보완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도 더 큰 활약을 계획하고 있다. 저희는 산업량 무선 제어 분야에서 세계 어떤 기업과 기술 경쟁을 해도 지쳐지지 않을 수 있다는 자부심과 소신을 갖고 이 분야에 몸 남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산업량 무선 제어 관련 분야에 선두주자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이익보다는 현장에 꼭 필요한 제품을 추가하는 이들의 노력이 국내 시장에서처럼 해외 무대에서도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